홀란드가 리그 35골을 기록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역대 단일시즌 최다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전 기록이 앤디콜과 시어러의 34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42라운드까지 있어서 앤디콜이 40경기 그리고 시어러가 42경기만에 34골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홀란드는 이번에 31경기만에 35골을 넣었고 아직 맨시티는 리그에서 5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홀란드가 앤디콜과 시어러보다 10경기 이상을 덜 치르고 이 선수들보다 득점을 많이 했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기록인데 홀란드의 득점 기록을 보면 이 선수가 몰아넣는 타입도 아닙니다. 이 선수의 기록을 보면 이번 시즌 리그에서 거의 모든 경기 득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운 건 2경기 이상 득점을 침묵한 적이 없습니다. 보시면 거의 모든 경기에 득점이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리그뿐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 FA컵, 리그컵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2경기 이상 득점을 못 넣었던 적이 없어요. 그만큼 홀란드는 득점을 많이 넣으면서 꾸준하게 매경기 득점을 해주고 있다. 정말 괴물과 같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45경기에서 쉬운 한 골을 넣은 선수가 홀란드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홀란드의 역할은 그동안 맨시티가 정말 계속해서 찾아왔던 득점을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줄 수 있는 공격수. 그 역할을 홀란드가 완벽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가 이번 시즌에 더욱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트래블을 사실은 눈앞에 두고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맨시티의 가장 큰 문제가 박스 안에서 싸워줄 선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상대팀이 수비라인 안쪽에서 밀집 수비를 하면 안쪽에서 제주스, 스털링, 마레즈, 포든 이런 선수들이 박스 안으로 아무리 많이 들어가 봤자 박스 안에서 경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현대축구가 정말 수비적으로 고도화됐기 때문에 아무리 맨시티라고 해도 프리미어리그급 팀이 정말 마음먹고 내려가서 밀집 수비만 하면 맨시티도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맨시티가 의외로 최근 몇 시즌 동안 크로스 횟수가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였습니다. 늘상 크로스 횟수가 1, 2위를 다퉜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상대가 밀집해 있을 때 안쪽에서 공간이 없으면 크로스를 통해서 박스 안으로 볼을 붙여줄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이 나오는 건데 그동안 맨시티는 이게 안 됐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팀 내에서 박스 안 경합을 가장 잘하는 선수가 미드필더인 귄도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맨시티가 크로스를 올릴 때는 귄도안을 높게 끌어올려서 마치 투톱처럼 활용을 했고 귄도안에게 득점을 의존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귄도안이 한 시즌 동안 맨시티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였을 때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맨시티가 이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앞쪽에 홀란드가 있기 때문에 홀란드 한 명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 있고 크로스를 올려주는 선수가 데브라이너, 그릴리시, 마레즈, 포든 이런 선수들이 정확한 크로스만 올려주기만 하면 홀란드가 안쪽에서 득점으로 마무리를 해주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과르디올라가 이번 시즌에 박스 안에서 경합하는 능력을 이번 시즌에 확실히 고쳐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밀집수비를 펼치고 우리가 득점이 필요할 때는 알바레스를 투입하고 귄도안을 또 끌어올려서 알바레스와 귄도안을 홀란드 옆에 붙여주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수비수들이 이 선수들에게 분산이 되고 그때 또 홀란드에게 공간이 나면서 홀란드가 득점을 만드는 이런 장면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은 과르디올라가 그동안 특히나 챔피언스 리그에서 미끄러질 때마다 상대의 밀집수비를 풀어내지 못해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았었고 리그에서도 종종 답답한 경기를 펼칠 때마다 박스 안에서의 경합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맨시티의 최대 약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홀란드 한 명으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이 홀란드의 위대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심지어는 어떤 게 있냐면 맨시티가 홀란드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득점이 나와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느냐. 맨시티가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지 않고 약간 라인을 내려도 됩니다. 왜냐 내렸을 때 상대가 지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올라오게 되잖아요. 올라오면 또 폭발적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홀란드가 있어요. 그래서 홀란드가 상대 수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데브라이너가 패스를 보내주는 것. 이 전술 하나만으로도 상대가 라인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상대가 라인을 올리자마자 실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5골이 나오는 장면만 봐도요. 바로 이 장면이었죠. 맨시티가 웨스트엠에게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고 웨스트엠이 순간적으로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라인을 올리자마자 홀란드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그릴리시가 홀란드에게 패스 한 방. 이 패스 한 방이 들어가니까 홀란드가 완전히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고 홀란드의 스피드를 아무도 못 따라가죠. 그리고 여기서 홀란드가 정말 감각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 팀들은 홀란드를 막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비 라인을 내리면 박스 안에는 압도적인 피지컬을 가진 홀란드가 있고 크로스를 올려주는 선수는 데브라이너고 그렇다면 크로스가 무서워서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홀란드고 그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선수가 데브라이너, 그릴리시, 마레스 이런 선수들이고 그러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홀란드 한 명 때문에 경기 플랜을 짜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홀란드가 맨시티에게 가져다주는 이점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그동안 맨시티가 가끔 가다가 무너졌던 게 뭐냐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가 상대방의 전방 압박을 받아서 맨시티가 물론 이런 상황에서 10번 중에 9번은 풀어나간다 해도 한 번 빼앗겨서 실점을 하는 그리고 그 실점부터 경기 플랜이 약간 무너지는 이럴 때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앞쪽에 피지컬 괴물이 한 명 있으니까 압박을 벗어나는 것도 조금 더 단순하게 가져 나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아스날전을 보시면요. 아스날이 전방 압박을 분명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시티가 더 이상 후방에서 볼을 돌릴만한 공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맨시티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냥 앞쪽으로 패스를 뿌립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홀란드가 볼을 받아주죠. 상대 수비수에 등을 지고 상대 수비수가 절대 홀란드를 밀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홀란드가 볼을 받게 되는데 홀란드가 또 어떤 오해가 있냐면 홀란드는 연계 플레이가 부족하다. 이런 오해가 있죠. 그런데 홀란드가 물론 데브라이너나 베르나르드 실바처럼 좁은 공간에서 만들어가는 건 당연히 그 선수들보다 떨어지지만 기본적인 연계 플레이는 굉장히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볼을 받은 다음에 상대 수비수를 등지고 있다가 뛰어들어가는 데브라이너에게 볼을 돌려주고 여기서 데브라이너가 홀란드가 만들어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단 한 번의 패스로 맨시티가 아스날의 전방 압박을 풀어내는 데 성공을 하고 여기서 데브라이너가 볼을 몰고 들어가면서 득점이 나오는 장면이었죠.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요. 이 장면도 보시면 맨시티가 골킥을 처리하는데 아스날 선수들이 많이 올라와서 압박의 위치를 잡고 있으니까 맨시티가 패스를 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단순하게 길게 볼을 보내줘요. 그리고 앞쪽에는 홀란드가 있죠. 그리고 홀란드가 여기서도 아스날 수비수의 등을 쥐고 버텨낸 다음에 이번에는 연계 플레이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돌아섭니다. 그리고 돌아선 다음에 앞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스날의 수비수들이 이 움직임을 단 한 명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1대1 찬스 슈팅까지 이 장면이 나오기까지 맨시티가 그동안 했던 공격 패턴 수많은 패스를 거쳐서 득점을 만든다. 라는 것도 되지만 이렇게 한 번의 패스 홀란드가 수비 무너뜨리고 득점 이것도 이제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보시면요. 데브라이너가 볼을 받은 다음에 홀란드에게 패스 홀란드가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데브라이너에게 연계 플레이 여기서 또 데브라이너가 홀란드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만드는 장면이죠. 이런 장면 보시면요. 홀란드가 절대 연계 플레이를 못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홀란드가 득점을 워낙에 어마무시하게 해서 그래서 약간 연계 플레이가 부족해 보일 뿐이죠. 그리고 이 홀란드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홀란드가 앞쪽에서 볼을 받아주면 상대 수비수들이 홀란드에게 쏠리면서 순간적으로 공간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되면 홀란드가 지난 시즌에 맨시티의 주전 공격수였던 제주스가 조금 더 세밀한 연계 플레이는 홀란드보다 잘하겠죠. 그런데 홀란드는 다른 이점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비수들을 끌어내면서 뒤에 있는 데브라이너라던가 아니면 그릴리시라던가 이런 선수들에게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 패스를 받고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홀란드가 한 명을 잡아놓으니까 앞쪽에 있는 공간이 비게 되고 이 공간으로 뒤에 있었던 맨시티 선수들이 침투에 들어가서 볼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보시면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을 보시면 앞쪽에 있는 홀란드에게 일단 맨시티가 패스를 보내줘요. 그러면 홀란드가 볼을 잡아서 돌아섭니다. 그리고 앞으로 뛰어나가죠. 그런데 당연히 홀란드에게 수비수들이 집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홀란드가 자기한테 수비수를 집중시켜놓고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릴리시에게 패스를 건네주죠.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맨시티의 데브라이너, 그릴리시, 베르나르드 실바, 포든, 마레즈 이런 2선 자원들의 기술적인 능력이 워낙에 뛰어난데 홀란드에게 수비수들이 붙어있으면서 밑에 있는 선수들에게 공간이 난다? 라는 건 상대팀 입장에서 정말 곤란한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장 이 장면에서도 그릴리시에게 공간이 나니까 무리하게 웨스트엠이 그릴리시에게 파울을 범하고 여기서 맨시티가 세트피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제골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홀란드가 맨시티에게 주는 이점을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박스 안에서의 경합 능력 역습 상황에서의 공간 침투 그리고 빌드업 상황에서의 조금 더 직선적인 플레이도 가능해졌고 홀란드의 존재 때문에 2선 자원들의 공간도 생기고 등등 정말 이 홀란드 한 명 덕분에 맨시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졌고 그리고 일단 전술 자체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당연히 반대편에 단점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과르디올라 감독의 이 스쿼드가 너무나 만들어가는 플레이에만 집중을 하면서 직선적인 플레이가 좀 부족했죠. 그런데 이 직선적인 플레이를 홀란드를 통해 할 수 있게 되면서 직선적인 플레이도 할 수 있고 만들어가는 플레이도 할 수 있고 맨시티가 정말 완벽에 가까운 팀이 되어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홀란드가 정말 이번 시즌을 통해서 자신이 세계 최고의 공격수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즌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